예수님은 왜 죽어야 됩니까? 죄가 행동이 아니라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려면 우리가 죽어야만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요. 죽어야 되요.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잊어버리지 마세요. 죄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짓이 죄가 아니고 잘못된 본성입니다. 본성. 이 본성 자체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본성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과 본성 때문에 죽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갓난 애기도 죽어요. 왜? 갓 태어난 갓난 애기도 본성을 유전받아서 욕심쟁이가 될 거에요? 안 될 거에요? 욕심쟁이가 될 거란 말은 틀린 말이네. 해놓고 보니까. 갓난 아기도 욕심 아직도 한 번도 부린 일이 없어도 욕심쟁이야. 그리고 얌체야.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죄인이 아닌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예를 들어서 율법을 잘 행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 안 했어. 또 탐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안 내게 돼요? 눈 감고 당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탐내지 않으려고 태어날 때부터 안대를 하고 살았다. 그렇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그래도 죄인이고 그래도 죽어요. 행동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 우리는 속으로는 죄인이지만 행동을 안 하면 죄인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세상은 마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도 좋은데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해도 좋은데 좋은데 행동만 안 하면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타면 저거 다 갖췄으면 저거 내가 갖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었다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은 본성을 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 저런 여자하고 하룻밤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행동할 때까지는 죄 짓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여자를 보고 네 마음 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성경은 본성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본성인 죄를 나타내든 나타나지 않든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냥 사면 그런 행동 안 하는 사람을 다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행동을 그런 짓을 안 한 사람에 불과하지 어떤 인간도 의로운, 거룩한 인간은 없다.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점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절대로 여자를 보고 음역을 품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무엇이다? 의인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행동으로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이름 아세요? 욕이라는 사람인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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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한번 제가 잠시 소개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으니까 어찌 처녀에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름다운 처녀를 내가 어찌 쳐다보겠느냐? 내가 만약 아름다운 처녀를 쳐다본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 즉 처녀를 쳐다본다. 그러니까 요비 말하는 의인은 자기 같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요? 안 쳐다본 사람이 의인이다. 쳐다보면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는, 쳐다보는 자에게는 이 말이에요. 쳐다보는 자에게는 혼란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딱 보시다가, 아! 저놈이 지나가는 아름다운 처녀를 쳐다봤구나. 그러니까 혼내야지. 그래서 자기는 그런 혼내는, 그런 벌을,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내 눈한테 약속했다. 나 절대 안 쳐다봐.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어떤 아름다운 처녀가 지나가도 안 쳐다봤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다. 왜? 하나님이 의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짓, 죄를 짓는 자들에게 불을 주시기 때문이다. 욕이 말하고 있는 욕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마음에서는 막 쳐다보고 싶은데, 안 쳐다볼 거야. 내가 쳐다봤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혼내실 테니까 우리 집이 불타할 것 같고,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사고나서 죽을 것 같고, 하나님 겁나하네. 그런 바에 난 안 쳐다볼 거야. 이래서 안 쳐다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위손자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이 세상하고 달라. 천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하고 이 세상 법하고 다르다고. 세상 법은 안 쳐다보면 착한 사람이야.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왜? 법을 전혀 안 어기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자들이 막 화장을 이쁘게 해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헤어스타일도 막 끝내주게, 매력적으로 해요. 왜 그래요?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라고. 안 보면 나 스트레스받아요. 그 여자들 막 쳐다보라고 막 이쁘게 하고 길 탁 하면 이쁜 여자들일수록 미인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인반명이 뭐예요? 미인은 오래 못 산다. 왜 오래 못 살까? 쳐다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래 못 살아요. 왜요? 쳐다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민들은 이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혹시 뭐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본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스트레스 덩어리고 그래서 죽는다. 그래서 욕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떤 생활이에요? 감옥이야. 감옥. 그리고 위선자고 솔직할 수가 없어요. 회계라는 말은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회계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면 죄라는 것은 어떤 한 행위가 죄가 아니고 행위는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즉 내 본성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본성이 죄라는 것을 모르면 회계라는 것이 뭐가 회계가 돼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즉 나의 행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지. 아시겠죠? 제가 이번에 아차 하는 바람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회계가 아니다. 회계는 뭐예요? 하나님 내 본성이 없어질 수는 없구만요. 내 본성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그걸 또다시 깨달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회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 본성이 죄지? 그래 너 정말 바로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는 본래는 착한 애인데 이번에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니? 실수했구나. 너는 본성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실수한 것은 뭐예요? 용서해 줄게. 그런 식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하는 용서. 세상에서 하는 용서고 세상에서 하는 회계고 성경적 차원 수준에서 하는 회계는 뭐예요? 내 본성이 이렇게 나쁘군요. 본성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옛날에 잠 못한 것을 또 저질렀네요. 이래서 내 본성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사실상 행위적으로는 어떤 본성을 행동으로 나타냈냐 안 나타냈냐 그거를 따지면 나타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야. 진짜 우리 세속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욕은 부인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은 당당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만 처녀가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기만 해도 어떻게 나는 그렇게 안 쳐다보고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렸거나 눈을 감았거나 뒤로 돌았었거나 했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래서 욕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정말 보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싶은 그 본성은 죄가 아니라는 거지. 그것을 욕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은 행위로는, 행동으로는 회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욕은 맨날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대체?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맨날 따져요. 왜? 지금 욕이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욕이 금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젊은 처녀를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안 쳐다봤다. 그런데 그 욕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욕은 도대체 자기가 재앙을 받아야 될, 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욕은 그렇게 당당할 만큼 행동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욕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든 자기는 죄가 없다든 욕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미워하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에 스스로 한하고 라고 욕이 말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거는 잘못 번역된 겁니다. 자, 스스로 나를, 내가 나를 미워해야 한다. 이때까지 욕은 자기를 자기가 미워할게 안 할게? 미워 안 하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 나 같은 의인이 있으면 나와봐. 이랬는데 욕이 이제는 나를 미워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 죄는 내 행동만이 죄가 아니고 뭐구나? 내 본성 자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젊은 여자를 쳐다보고 싶고 그게 내 본성인데 그거는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고 회개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뒷걸과 제 속에서 어떻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행동으로 죄를 안 지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죄를 많이 짓다가 온 사람과 나같이 죄 안 지은 사람하고 자리가 다를 거야. 사고방식이 끝까지 무슨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을 이제는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실 때가 됐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어떻게? 나는 행동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 이상구 너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구나. 아, 여바 너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구나.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말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제 알아듣겠죠. 참, 옛날부터 이 말에 본질적인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알 듯 말 듯 말 듯 했지만 이제는 알겠죠. 그렇죠? 네가 행동으로 율법을 하나도 범한 일이 없다고 해서 네가 의인이 아니다. 왜? 왜 의인이 아니다? 그렇죠? 네 본성은 네 본성은 네가 행동하나 안하나 네 본성은 네 속의 본성은 죄로 꽉 차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려놓고 나중에 가면 토요일날 안식일날 해가 지고 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테레비를 안 켰으면 뭐요? 고룩하게 지는 거다. 이런 행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켰으면 뭐요? 의인이? 아니고 안 켜면 뭐요? 의인이다.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것은 틀린 것이다. 아시겠죠?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 해야만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예약속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면 이 원칙을 적용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성경이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경은 백번 통독을 해도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글자 그대로 행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다. 본성이 죄인이니까 행해 봐야 본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죄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헷갈려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행하는 자라 행하는 자라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금방 여러분이 배워보신 로마서 3장 20절하고 율법을 아무리 네가 행동으로 해 봐야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해야 의롭다 하신다. 이래서 이런 면이 성경이 어려운 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을 한번 영어성경을 봅시다. 자 3장 20절으로 돌아가서 행한다는 말을 율법을 행한다는 말을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Work of the law 로는 율법이고 율법에 Work 행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사람들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oers of the law 율법을 율법을 영어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있고 영어로 그 다음에 여기는 Do 율법을 이 차이 율법을 Do 하는 사람은 영어로 Do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엄마를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엄마 너를 사랑해? 그러면 Yes 그럼 너도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애가 I do 그래요. 영어로 하면 그런 식이야. Do Works 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Works 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본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애들의 본성이예요. Do 라는 말은 그래서 Do 한다는 말이고 Or Do Do 라는 말은 하는 자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 너무너무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를 보는 것도 쳐다보는 것도 죄다. 내 본성은 지금 쳐다보고 싶은 본성이야. 그러면 그 율법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런데 율법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그 쳐다보는 것이 죄라. 그러니까 욕처럼 안 쳐다볼 거야. 라는 것을 Works로 행한다. Works는 그리스말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Works는 헬라 말로 에르곤 에르곤 이라고 불러요. 에르곤 에르곤 이라는 말은 노동 이라는 말입니다. 노동 노동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 보고 싶긴 한데 안 쳐다보려니까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는 것을 에르곤 Works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에르곤 하고 있어.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영어로는 이렇게 다르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똑같아. 둘 다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다르지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말로는 포이 포이 에 테스 포에 테스 라는 말은 저절로 어떻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포이 에 테스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누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급의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고 왜 음욕이 없을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나 천사들은 다 뭐가 없을까? 몸이 없어. 음욕은 그렇죠?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욕 같은 게 없어. 천국에 그저 욕심은 없고 거기에는 뭐만 있어? 사랑만 있을 뿐이야. 사랑. 아주 정성스러운 사랑. 부드러운 사랑.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하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3절 이 말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포에테스 하는 자라요. 포에테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포에트 포에트가 뭐예요? 시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시인들이 시를 읊듯이 이 말이에요. 시인들은 시를 좋아해야 안해요? 시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시를 읊으면 내가 정말 좋아야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배어있어서 그 사랑을 시로서 노래를 한다. 그게 포에테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율법이 우리 본성하고 다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밖에 못해? 에르곤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포에테스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포에테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돼? 천사처럼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로서는 포에테스 보다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 봐야 에르곤 밖에 할 수 없고 그 에르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왜? 우리는 본성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그럽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서 왔다 갔다 해 봐야 이거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도로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율법은 알고 보니까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더라? 약속이더라.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이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본성적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내 아들이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와서 죽어줄 때가 올 것이야. 그 때를 기다려. 그 때가 우리가 뭐 하는 날이야? 안식하는 날이야.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본성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와서 끝나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들은 뭐를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얘기하고 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본성적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율법도 그렇고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를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말을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모든 선지서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기록한 글 예언서 모든 선지서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언제까지 예언한 것이라? 요한 때까지 예언한 것이라. 요한 때까지라는 것은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 침례 요한으로서 그 예언은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됐다.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하고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까지 모든 구약 성경은 구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 약속이란 말이에요. 뭐를 약속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주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약속.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들 무슨 글이든지 모세의 어떤 율법이든지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그때로서 뭐예요?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면 다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 다 죽였다. 핍박하고 죽였다. 그 선지자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선지자는 누구냐? 의인이 오시리라. 의인이 오시리라는 말은 누가 오시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이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예언을 했다. 누가 올 거라고 예수님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어디서 끝난다? 예수님 오셨을 때 끝나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 왜 이게 중요하지?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은 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무시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다 누구 오실 때를 예언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언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 그 예언은 다니엘에서 8장에 있는 2300조의 예언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교단들이 교단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할 것이냐를 예언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있어? 없어? 없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날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것은 아내에 계신 누구만 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그렇게 얘기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해서 돌아오실 건가를 그것은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아버지의 고난에 속하는 거지 내 고난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 재림 때 예언한 거 맞아. 자기는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2300주야 예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바퀴로 고실 때를 예언한 것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예언하신 거라고 해서 풀었다. 풀다가 풀다가 보니까 날짜가 나온 거야. 아시겠죠? 날짜가 나오는데 그게 1844년 10월 22일이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 있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날을 우리는 알 수 있어. 라고 푼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말씀에 기록한 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1844년 10월 22일에 오신다. 1844년 10월 22일에 오신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겠다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어떻게 할게? 예수님이 오실만한 자리 산 언덕에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다 모여서 참송가 부르면서 기다렸다고 미국서 꼭 무슨 얘기 같아요? 휴거 사건 같죠. 그런 일이 미국서 벌어진 게 1840년도에 와서 안 왔어.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왜 안 왔을까? 안 오는 게 당연하죠. 왜 안 왔을까가 아니지. 그런 재림의 날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예언은 성경에 없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거든.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다 뭐예요? 처음, 초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온 것만 예언이 되어 있다. 왜 제가 옛날에 이 글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글을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헷갈득한 거야,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대실망 사건이라고 해요. 대실망. 대실망 사건이 일어나자 그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깨달았어. 그래, 재림 날을 예언하지 뭐예요. 예언한 예언은 성경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서 아, 잘못됐다.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 그래서 다 끝났어. 끝났는데 그중에 몇 사람들이 이게 왜 안 맞았을까?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자기들이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재림이 아닌 아예다. 이게 뭘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사람이 성품이 바뀌어서 품성이 깨끗하게, 점 하나도 없고 흠 하나도 없는, 점 하나도 없고 흠 하나도 없는 성품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창조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조사해서 누가 천국 갈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그런 조사해서 심판하는 일을 시작한 날이 10월 22일이야. 참 외로운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 사의 글은 다 무엇을 예언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시는 그때를 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 지켰으면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죗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전국에 가도록 이미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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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